2022년 2월 1일 스타트! 고! 공고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여기요? 여기 들어도 돼? 주소 안보여? 주소 없어? 여기가 있는데 저거 뭐야? 이거 이거? 그 전에 있었어 형님 여기 뭔 사건이 있었어? 원래 없었는데 원래 온전하고 있었어 형님 방금 소리가 나... 방금 좀 소리 났어 방금 살이 또 소리 났어 지금 뭐가 하나 돌아다니기에는 해 지금 뭐가 하나 있어 형 지금 뭐가 하나 있다 형 방금 살 거 같아 이게.. 문이 깨끗이 생긴 한데.. 기분 나쁜가? 하.. 미치겠다 뭔 소리야 한가? 믿음이 한가? 믿음이 한가? 죄송합니다 알았어 뭔가 하나가 있기는 있거든 잠깐만요 이건 바람이야.. 바람.. 움직이는 거.. 마이콜스 뭐야?! 나 안했어! 나 진짜 안했어 방금! 나 마스크 쓰고 있었어 히파람 소리! 히파람 소리가 한 번 더 났어 뭐야? 이거 꼬마 아니까? 꼬마들이 이런 장난치거든? 꼬마냐? 꼬마들 방금 또 났어 소리가 또 났어 지금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거든요 또 났다 형? 응 잡고 또 났어 나도 방금 들었어 방금 들은 소리? 이제 약하게 들었어 방금 또 났어 형은 또 났어 이거 꼬마다 꼬마 진짜 꼬마가 방금 봤어? 또 났어 또 났어 또 났어 또 났어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닫힌 거 아니에요 편집자님 이거 진짜 정밀로 해가지고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이거 했을 때 문이 그냥 이게 자체적으로 쑥 들어가서 닫힌 거에요 안에 있냐? 여기를 좀만 더 안쪽으로 한 번 들어가 보자 저 깊숙아 저 깊숙아 꼬마냐? 이 바람도 안들려 방울 소리도 안들려 그러다 보면 티아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도 안들려 갑자기 현상이 멈췄어 그런 소리들이 놀 만큼 놀았다 이거야 지금? 근처에 있잖아 이 꼬리는 지금 뒤에 있는데 이 꼬리는 지금 뒤에 있는데 이쪽에서 나는 거 같아 방울? 방울 소리나? 방울? 방울? 문 닫히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들렸잖아 저쪽 옆에 나온 거 같은데? 저쪽 옆에 나온 거 같아 방금 여기야 여긴 홍린데 문 닫히만한 곳이 저쪽도 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유리가 지금 다 깨졌잖아 근데 이 유리가 뭐 때문에 지금 다 박살이 났네 지금 뭐 들어가는 구멍이 있네 무시해 그냥 이 꼴이 안하고 있어 무시해 지금 일부러 계속 장난치는 거거든 지금 알아주라고? 여기 보일러 너 장난 그만 차 하나 그만 차는 게 좋을 거야 하나 그만 차 하나 여기는 좁아가서 나 혼자 들어가도 하나 할게 우와 말벌통이네 어마무시하게 큰다 보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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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천장이 내려앉혔어요 40년째 도망 당기는 건가? 네가 한번 불러 볼래? 어쩌면.. 저라고 타다기는 좀 그렇고 내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려고 할게 네 잠깐만 도망가지 말고 몇 살이야? 어? 11살? 11살이야? 잠깐만 11살이야? 여기서 뭐해? 음.. 괜찮게 편하게 얘기해 봐 어? 뭐요? 무서워.. 형님.. 무서워.. 뭐 하면서.. 뭐가 틱! 하면서.. 뭐.. 무서워.. 형님.. 우리를 무서워하는 건지.. 누구 또 다른 존재를 무서워하는 건지.. 누구 또 다른 존재를 무서워하는 건지.. 다른 또 다른 존재는.. 형님.. 학생아.. 이거 할 방 하나가 더 있단 말이야 응 그걸 무서워한다는 건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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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가까이 있어 뭐가.. 어? 망한 소리.. 어? 응? 어디서나 소리야? 뭐야? 저거 뭐야? 뭐 있어요? 위에.. 저거 저거 저거.. 그거 뭐냐? 뭐 있나..? 잠깐만.. 저거 뭐 있지 않아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잠깐만.. 뭐가 있나..? 뭐야..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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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 보였어요? 지금 사라지고 없어요 혹시.. 봤어요? 위에 있던 거 봤어? 혹시 저기 아까 아침에.. 스샷 해가지고.. 혹시 밝기조를 한번 해볼래요? 아까 저기 위에 있었잖아 위에 있었는데.. 확대해서 봤는데 못 봤다고? 뭐지? 그럼 그거.. 그건 아닙니다.. 뭔가를.. 어.. 저도.. 무서워.. 갈래.. 하여튼 그 말 하면서 뭔가.. 뒷말을 뭐라 하면서 뭔가.. 수수수 빠지기는 했어 방울 소리가 지금.. 우리가 왔을 때 휴일에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 꼬마가 뭐..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꼬마.. 이 방울 소리가 났다는 거는.. 여러분들.. 기운이 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떠도는 여기 있는 자체가.. 여기 지금.. 여기 옥상에서도 그랬지만 뭔가.. 가뭄지튀한 형체도 있었고 저거 저거 저거.. 그거 뭐냐? 아까 저쪽에서.. 흰색 같은 것도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을거야 문 닫히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들렸죠? 분명히.. 존재는 드러냈어요 내기는.. 응응 근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냐고 이거? 아니요 아니요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편집자님이 기존에 편집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하고 하고.. 바로 올라가진 않고 한.. 며칠이나.. 텀이 이시 올라가겠죠? 네 기존에 편집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중단하고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일에 무슨 순서가 있으니까 일단 얘기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추후에 또 다른 일이 있으면 해가지고 오던가 해가지고 하자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이구.. 옳지 나 잘한다 오늘 일단은 지금 과정.. 방송을 꽤 오랜 시간을 했는데 참 뿌듯하고 의미있는 연결이었던 것 같습니다